에스컬레이터 이리로 들어가나 보다 찍어봅시다 옛날 카드도 찍어졌어요 계속 들어왔어요 지하철입니다 되게 넓으네요 라벤더영 내려갖고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나갈때도 찍고 나가면 돼요 카드가 이게 보스 호텔입니다 아까 잘못가서 반대로 가서 다시 돌아서 왔어요 물이 너무 더럽습니다 완전히 흙탕물이야 왜 이러지 찾아왔습니다 센터 부기스 호텔입니다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체크인을 할게요 얼리 체크인해야 돼 아랍스트리트 왔습니다 여긴 인도가 없어 다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 도로로 다녀야 돼요 아랍스트리트가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 문을 다 닫아갖고 그래서 호텔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바꿨습니다 글라스 도로는 문을 닫아갖고 아하 문을 닫아갖고 문을 닫아갖고 도로를 좀 봐 어머 고기가 하얀색이야 어머 먹을게 없어서 어떡하니 얘네들 마음보기 달려드는데 먹이주는 줄 알고 얘네들이 달려드는데 먹이가 없어서 미안하다 어머 댄스 굿! 댄스 굿! 댄스! 댄스 굿! 댄스! 댄스 굿! 댄스! 오호 좋아요 아하 좋습니다 오호 댄스 굿! 댄스 굿! 아하 Championship 너무 좋아요 요 다리를 건너서 갑니다 저쪽으로 내려가자 대단하네 PWG 여기 찾아왔어요 여기서 마실 수는 없나? 여기도 예약해야되나? 여기도 예약해야되나? 어? 여기도 사려 OVER 여기도 예약해야되나? 블랙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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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이거 냄새 날아주세요. 얼마나 가격이야? 이것들은 티아백이 29$. 만약 하나의 공간을 원하시면, 이것들은 18$.37$. 오, 여기네. 워터풀이네 여기가 근데 지금 타이밍 아닌가봐 오호 좋아 2층에서 여기가 2층이야 가든스베이 가려고 올라왔어요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엄청 높으네 어 일로 가네 가든스베이다 와 일로 가면 돼 근데 우리 여기 뷰 좀 보고 가자 세상에 우와 아리나베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통과하네요 이렇게 가면 다리가 있다 이거지 저렇게 경사가 줬어 그래서 저 우에서 만났네 중간층에서 이쪽은 또 봅시다 어떻게 뭐로 이루어졌나 와 여기도 죽는다 이 건물을 쌍용에서 지었답니다 이렇게 멋진 건물을 아 와 드디어 가든스베이가 보입니다 오호 가든스베이 아니 이거는 말이 안 와 진짜 멋있어요 다 담을 수가 없네 와 좋네 끝내주네 전망에 와 좋아요 여기가 최고뷰네 우후 어머어머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열매야? 우와 여기도 뷰포인트다 세상에 멋져요 와 인정도 멋져요 우와 완전히 포인트네 저 브릿지가 유료라고 조형물이지만 아주 좋네 여긴 뒷모습이다 하나 둘 셋 한 번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스트리트 쪽에 있어요 추워 라스 라스? 오케이 여기로 가네 끝에 잠잠해와서 무르타박 시켰습니다 하나는 치킨, 하나는 소고기를 시켰어요 근데 포크를 안 갖다 주네 포크 포크 별 맛 없는데 나는 소고기 조금 먹어보자 좀 잘라줘 잘라줘봐 아니야 맛을 몰라고 지금 소고기래 들어왔어요 침대 트윈 침대 이렇게 붙어있어 그리고 창문이 있고요 이거 공원이라서 괜찮네 이게 2명에 한 12만원 정도 위치도 좋고 괜찮아요 여기 짐도 미리 갖다 놨더라고 얼리 체크인하고 나갔었거든요 아까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 여기 샤워보스 여기 샤워보스 있을건 다 있네 깨끗하다 리브대로인데요 리브도 좋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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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